이번 시간에 충격적인 기타를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네 어큐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탈 리뷰 어큐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명호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적인 헤어 나오질 못하겠어요 너무 좋아서 명호씨가 그 끝날 때까지 거의 뭐 리뷰를 한다기 보다 그냥 혼자 기타 사러 온 사람처럼 계속 기타를 치고 있어 가지고 어 다시 끄집어내 오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네 어 이 콜트의 초고가 라인업 들 요즘 우리가 좀 보고 있잖아요 400만원 거의 후가 399만원 짜리에서부터 200만원대 초반 중반 후반 300만원 대 초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그 초고가 라인들 중에서는 가격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근데 이미 콜트에서 뭐 200을 넘겼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기준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맞아요 콜트에서 커스텀샵이라고 해서 해도 100만원대 후반 정도가 거의 약간 심리적인 마지노선 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200을 한번 허물더니 한 개를 그냥 확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오히려 219라고 하면 이제 뭐 그렇게 황당한 느낌은 안드는데 워낙 황당한 가격들을 많이 봐가지고 이 기타도 사실 콜트치고는 굉장히 비싼 가격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루체 LEBW 모델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르체흑 가르체흑 봤죠 가르체흑 저기 할인가 299만원이니까 80만원 정도가 저렴한 기타네요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103cm 전장에 두께가 100mm 이게 얇아요 오케스트라 바디라 가지고 아주 컴팩트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mm 두께 76mm 구플레 뒷둘레 탑에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어요 되게 오랜만에 보여요 앵겔만 스프루스 보통 요새 뭐 에디론 닥스프루스를 쓰면 쓰지 앵겔만은 잘 안쓰는데 이게 저기 지금 사용된 컬리 블랙우드랑 상당히 상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즈비아 어쿠스틱 담당자와 콜트의 커스텀 담당자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스펙을 짜낸 버즈비아 에디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옆판을 바로 볼게요 측판 보면은 이 블랙우드의 놀라운 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정도 되는 결이 블랙우드에서 나온다는 거는 마스터 오브 마스터 고르고 고른 거거든요 귓판 장난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저게 사실 이게 그냥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결이 저 정도로 나온다는 거는 뭐 있는 신경 많이 썼죠 갖고 있는 그죠 블랙우드를 거의 다 뒤졌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엄청난 무늬의 블랙우드와 앵결만 스프루스 탑의 조화를 보고 계십니다 원피스 마호가니 넥이고요 그리고 고토의 오픈 기어 머신네드가 올라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하얀 게 아니고 이 안에 결이 이렇게 예쁘게 보석처럼 들어가 있는 자일리톨 스타일의 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가 44.5mm 이게 이제 딱 넓어서 핑거 스타일 전용으로 쓰기 좋은 그런 사이즈죠 프렛 20프렛까지 있고 643mm 스케일 길이 에랄백스 앤 썸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지에도 역시 에보니 피니쉬에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플레임 메이플 바인딩이 올라가 있어서 역시나 안 그래도 화려한 블랙우드의 무늬에 더더욱 화려한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비싸라고 온몸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런 스펙이죠 그리고 이게 로고가 거의 이이처럼 생긴 약간 그 브랜드 아파트 중에 편한 세상 있잖아요 거기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로고가 달려 있는데 이게 콜테 C를 형상화한 거긴 한데 이게 여기 기타에만 유일하게 쓰인 건 아니고 다른 모델들이 있긴 있는데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로고입니다 콜트는 콜트인데 콜트 아닌 척하는 로고죠 그래서 뭐랄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콜트가 정말 기술력이 좋고 가격 대비 정말 좋은 퀄리티의 기타를 뽑아내는 브랜드인 건 분명한데 이 비싼 기타를 만들었을 때 어떤 심리적인 반발감도 굉장히 크게 생기는 그런 브랜드라 이 브랜드를 전면에 내걸면서도 또 이 브랜드가 아닌 척해야 될 때도 있고요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바로 그런 콜트 로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크우드 스타일의 헤드 머신에 콜트가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C 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무게 달아볼게요 지금 2대1이죠 2대1 명홈씨가 앞서고 계신데요 2.0이요? 이렇게 가벼워요? 2.0 아우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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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3대1 잠깐만요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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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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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라갔어 더 올라가잖아 아 더 올라갔어 자리 옮기는 건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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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 아앝 옮기면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꿀팁 하하하하 2.0이요 네 이렇게 3대1로 일단 앞서셨습니다 아 요새 성적 좋으시네요 좋습니다 네 사운드로 볼게요 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아우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네 할게요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진짜 탱글탱글하는 연합사업 정말 요즘 얘기하는, 요즘 말로 과즙미 터지는 정말 과즙 팡팡 아 진짜 와 좋아요 탱글탱글 진짜 탱글탱글하네 지난 시간에 코우가 어떤 사운드의 디테일로 승부를 봤다면 사운드의 질감으로 승부를 보네요 진짜 정말 탱글탱글하네 어우 소리가 이것도 좋네요 네 좋아요 정말 좋은 사운드입니다 이런게 더 잘 어울리죠 어 네 잘 어울려요 정말 밝고 화사하고 점다 사운드가 점다라는 말 되게 잘 어울린다 정말 영한 사운드가 나 좋습니다 픽업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그 사운드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냥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맞는다 정말 와 중립에 이정도 별로 쓰다니 이게 오오 대박이네 오 좋다 이게 사운드가 좋은 것도 좋은건데 저는 어쿠스틱에서 날쿠스틱에서 들었던 사운드랑 엠페스로 들었던 사운드랑 완벽하게 100% 일치하는 느낌을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대로 와 그대로다 소리 진짜 좋네요 이것도 결이 정말 달라요 어 네 완전히 다른 기타에요 두개 근데 이거 정말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였구나 아니 진짜 되게 너무 화사하고 생기넘치고 그쵸 네 진짜 정말 맑은 날에 그 어떤 그런 막 탁 트인 풍경과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는 탁 하네요 목소리는 탁 하네요 목소리는 탁 하네요 목소리는 탁 하고 풍경은 탁 트였어요 아 네 맞아요 탁 트였네요 아 좋네요 엄청납니다 자 사운드 핑거 핑거 좀만 더 들려주세요 오오 음 이게 약간 마이너를 치면은 이게 세련되게 들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소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과 이게 과즙이 막 네 네 네 탱글탱글하게 보이는 그 느낌이에요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오우 아주 신기한 오우 신기한 사운드에요 음 네 또 지금까지와 저희가 좋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그 기타 일반적인 사운드와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오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이건 어떤거 들으실건가요 네 요건 아카스케로 들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예 마치 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젊음을 가장 올드한 표현으로 내려봤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219만원이요. 정말 매력적인데요. 점수 몇 대면? 8.5x8.5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약간 좀 그런게 있죠? 이게 앞에 기타가 약간 받았어요. 이게 좋은데 이거 먼저 했었어야 돼. 이거 먼저 했었으면 9점도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딱 어떤 느낌이냐면 와 정말 앞날이 기대되는 유망주 느낌이죠. 그렇지.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앞에 너무 센게 나와. 앞에 기타가 그러니까 앞에 기타가 호날두 메쉬라면 이건 약간 은바페 느낌이에요. 분명히 다음 차세대를 후렴할 건 확실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설익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9점 나올 게 약간 8점 나오는 거 8점은 좋은데 점수 완전 좋은 점수이긴 한데 좋은 점수인데 근데 진짜 저게 없었으면 9점 정도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건 너무 좋았습니다. 저거는 사실 뭐 그런 좋은 사운드에다가 심지어 깊이와 연륜까지 있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정말 루체 이 LE BW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었던 너무나 기분 좋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자 오늘 이렇게 콜트에 한계를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가는 네 초고가 호화 라이너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좋습니다. 가성비 네 브랜드 이름을 굳이 이렇게 콜트 안정할 필요 없는 너무나 콜트다운 콜트 기타 네 AC 200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AC 160 네 18만 9천원 29만 6천원 이거 얼마나 콜트답습니까? 하하하하하하 자꾸 이거 보면 0이 하나 또 빼야되는거죠? 이런거 있다 이거 열대 사야되는거잖아 네 그쵸 네 다음 시간에 콜트 보내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고생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 바람 조금었습니다 조금밀 الإ sol